인천국제공항 주말 프라이틴 탓사심 천천히 저기가 지금 대분호인가요? 인천국제공항인가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우리 G6에게 공항 패션을 좀 입어달라 라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영원씨 얘기 못 들었어요? 사실 못 들었어요 아 정말? 여기가 공항 문입니다. 한 분씩 들어오시죠. 먼저 보라! 문 열린다!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요! 저쪽으로 콘셉트에요? 이제 외국 나가서 바로 클럽을 가려고 부탁드려도 돼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문 열린다 문 열립니다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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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고 주지마 아이템고 자, 그럼 다음은 지영 한번 가볼까요? 지영이 약간 오!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이거 문 열렸다 화이팅! 화이팅! 아니 근데 이걸 드시는 건 좋은데 좀 멋있게 이거 한 번에다 됐어요 됐어요 공항 패션에 두 가지 헤드폰 헤드폰 그리고 음악이 나와요? 자 음악 나오나랑? 나오죠 아니 아이돌 아니 아이돌도 보면 이렇게 쓰고 나오는데 듣고 나오는 거 아니면 옆에서 내 얘기 하나 다 꺼놓고 그렇죠 꺼놓죠 그래서 누가 부르나 안 부르나 이런 거 다 옆에서 듣고 이름 부르면 다 쳐다봐요 아 진짜? 그러니까 화면에서 저 불러봐요 금식! 아 이게 장식이 없잖아 장식이 없잖아 목걸이 스타일로 그냥 야원 씨는 그 뭐야 부산 갈 때나 이럴 때 공항 가잖아요 제주도 갈 때 야원 씨도 한 번 보죠 야원 씨 한 번 봐요 야원 씨 자 올라갑니다 자 문 열립니다 빨리 지나가서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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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원 씨 왔지? 야원 씨 여보세요? 어 녹화하자 아우 알았어요 아유 아유 아 힘들다 아 손님 시대가 오기로 했는데 잠시만요 아 네 아유 여기야 아유 아유 모르세요? 아유 정말 모르세요? 아유 예 아유 아유 이분 요즘 해외에 되게 많죠 이분은 해외에요 그냥 예 어 주진아 어 주진아 와우 자 인사 좀 저쪽에 그냥 인사 좀 한번 드릴게요 어 주진아 와 주진아 와 주진아 와 주진아 와 주진아 와 주진아 첫째 3번 4번 봐봐 와 주진아 와 주진아 오늘 할 일은 뭔가요? 오늘은요? 그래서 지금 정해주세요 양파 그리고 마늘 어? 그리고 감자 정말 드디어 여러분들 별시를 어 오늘 맛보는 그런 날이에요 네 양파 마늘 감자 추억하기 예 특별전승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오 이순 조곤입니다 와 주진아 뭐야 여쭤봐 여쭤봐 아 저거 뭐야 아 저거 뭐야 아 저거 뭐야 뭐야 강만 강만 얘기해 와 강인아 아 우리 버스를 갈 거야 강인아 강인아 아유 마지막이야 아유 우리 자기 아유 마지막이야 아유 마지막이야 아니 광인아 아니 광인아 아니 아니 좀 이사하면 돼 사하면 돼 아니 광인씨 저 버스 50인승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돈 좀 드렸어 선백한다고 이 상황을 걸었잖아 선백해 무슨 소리야 원래 앨범도 좀 야 우리부터 살고 있지 지배야 강인찜 남아줘 남아줘 두 손에 구해야돼 선백했잖아 진짜 알았다 뭐 어떻게 해 아니 뭐 버스를 이렇게 대처를 해서 장난 아니잖아 기름값이 그냥 오늘 출연료예요 아니 처음에 차 타고 들어오길래 슈렉 버스로 들어오는 거 같았어 슈렉 버스 가버리시네 기름이 아까워서 어떻게 다니신대 빨리 갈 때 또 데리러 와요? 매원이 차 타고 가야죠 어떻게 해 이번엔 그냥 타고 5점만 빌렸대요 5점만 아니 오늘 보고 싶었던 멤버 있었어요? 광희 아 있죠 여기 광희는 아니다 여기 완전 꽃밭이네 누구 보고 싶어요? 누구 보고 싶었어요? 아 나 효윤이가 효윤이가 효윤이랑 되게 친한데 저요? 저 정말 광희씨한테 할 말 많았는데 뭐 왜 왜 왜 데뷔 전에 그래도 좀 몇 번 만나고 밥도 먹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국의 아이들이 데뷔하자마자 저를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와 나 여기서 할 말 있어 저기서 처음 만났어요 나 할 말 있어 왜 왜 모른 척 해요 너무했네 야 김효앤 김효앤 김효앤가 데뷔했는데 저희 데뷔을 만났어요 소녀시대야 딱 무섭더라고요 포스 포스 역시 선배님 소녀시대 포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효윤이한테 다가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 말고 위가 지금쯤이야 내가 효윤씨한테 말을 쉽게 걸 수 있었지 그때는 아주 바빴어요 효윤씨 머리하기도 바쁘고 진짜? 없었죠 그랬구나 저는 나름 섭섭했어요 친구인데 인사 안 해주고 해가지고 좀 뒤에서 그래서 욕하고 다녔죠 아 나 기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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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주는 누구 보고 싶었어요? 저도 다 보고 싶었어요 보라씨는 어제 봤고 보라씨 어제 봤고 누구야? 아니 근데 약간 이쪽에 눈길이 좀 많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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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해? 이쪽을 잘 못 봐 이쪽을 잘 못 봐요 지금 잘 봐요 잘 저는 얘기해 아 진짜 아 진짜 아 다 신기해요 아 귀가 빨개졌는데 귀 빨개졌는데 조광씨 이거 약간 좀 그죠? 신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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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세 번 몸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발전 몸풀기 한번 가보자 우리 몸풀기 한번 가보자 우리 몸풀기 한번 가보자 파이팅 남스러운 음악으로 네 알 수 왔어요 오예 오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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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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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란 про기라는 대박이라 아아아아아아 하하하아 Pin Arm ow 내가 주원이다 아ати 아할 regres 자 이제 수박이 어우 징징이예요. 게임 방법은 간단하죠? 빨리 먹으면 돼요. 예예. G6 중에 빨리 먹은 수사대로 1등, 2등, 3등대로 본인이 각자 팀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G6 안에서. 맞습니다. 솔직히 여자 6명이 모여 있으니까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일할 때는. 안 맞는 친구도 있어요. 피하고 싶은 멤버도 있을 거고. 보라는 예원이를. 저도 보라만 피하면 돼요. 야 너도 남으라고. 그러니까 어두워. 시끄러워. 그러니까 빨리 먹으시면 돼요. 무조건. 수박 하나 드시고요. 하나씩 드시고요. 거의 기계식으로 드셔야 돼요. 준비. 시작. 됐어요. 빨리 가야 돼. 예원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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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 써니 할부식으로 끝났어요. 써니 좋아해. 써니 좋아해. 이런 게 좋아해. 오히려 이게 좋아해. 아 좋아. 지영 좋아. 지영이. 밑에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지영이 밑에 거 거 먹었어. 수박상 먹지 마세요. 괜찮아요. 수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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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예원 좋아. 예원 좋아. 예원 얼마 안 남았고. 써니 얼마 안 남았어요. 보라 좋아요. 보라 좋아요. 쏘리. 쏘리. 쏘리 1등. 영원 2등. 자 우리 러시아이머는 수박이 좋아가지고. 계속 수박 드시고 있고요. 자 우리 인성현 씨. 자 우리 러시아이머. 자 우리 러시아이머. 우리 러시아이머님. 은혜 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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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1위. 써니. 2위. 영원. 3위. 지영이. 3위. 2위. 자 그럼 1등은. 우리 써니가. 자 선택. 그럼 수지. 어. 아 지난주에 안 좋았네. 지난주. 자. 자 이제. 러시아이머. 휴양이! 자, 그럼 자연스럽게 보라! 자, 이제 자리를 그대로 G6라운드 절투를 가주시고요 우리 남자친구분들 남자분들도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최대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는 1등을 해야 합니다. 자, 조건 준비! 조건 금리 3개! 조건 금리 3개! 금리 3개! 나, 정흠이! 조건 금리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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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 이거 뭐야? 지경아! 방해, 이거 뭐야? 빨리 끝까지, 빨리 끝까지! 2중 과기, 2중 과기! 네 조건이 형! 아 수건물이야 수건물! 광희들 이익을 선택!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이 형! 팀을 선택을 해주시죠. 네 우리 서수팀, 예요팀, 지영보라팀입니다. 조건! 이게 첫 번째 그러네요. 뒤로 가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뒤로 가서 안아줘요. 좋겠다! 백허거! 자 아까 붙어서 따라주시고 붙어서 따라주시고 한 번에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출발! 함께 동네. 아깝다! 수지예, 써니 출발! 안녕! 자 5건이 수지와 써니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위인 광희씨. 네 가볼게요. 가보십시오. 자 뒤에서 남자답게 멋있게 안아주세요. 광희야 출발! 얘들아, 이리 와봐. 이리 오세요. 어필인 거 아니지? 황희의 선택! 때리는 거 아니야? 진구야, 반갑다! 일단은 이렇게 각 팀이 나눠져 있잖아요. 양파, 마늘, 감자로 수확을 해야 하는데 잘 선택을 하셔야 해요. 이게 왜냐면 어떤 건 진짜 힘들고 어떤 건 진짜 데이트하면서 강자가 무겁잖아요. 양권도 맵고 마늘도 맵고 하여튼 뭐가 많이 가는지 잘 생각하시고 선택해 주시는데 오늘 수확한 작물로 요리까지 만들어야 하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그냥 선택은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수박씨 양궁! 양궁을 하기로 했어요. 오랄만에 나왔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마 몇 점? 이마 10점! 볼턱 몇 점? 20점! 코 몇 점? 30점! 그렇습니다. 팀 세 분이 함께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1등이 우선적으로 작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먼저 1위 팀부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써니, 수지! 자, 준비!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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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왔어요. 지금 물었어요. 오! 오! 김지완. 자, 3, 2, 1. 여기 턱이야. 50점. 50점. 인정. 자, 3, 2, 3, 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금 왔어. 이마, 이마. 아, 이마 떨어졌어. 자, 수박지. 5점. 5점, 5점. 이게 뭐야? 수박이에요, 수박. 수박. 수박 5점. 하필 수박살이야. 자, 75점. 이게 뭐야, 수박이야. 자, 다음 2점. 자, 다음 2점. 3, 2, 1. 오, 많이 나왔어.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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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20점. 오, 예쁘다, 근데. 잘 어울려. 오, 맞았나 같아. 맞았나 같아. 오, 비즈 피디는 이렇게 찍어서 읽으세요. 와, 귀여워. 오. 오. 어, 다 떨어졌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20점. 잘할 수 있어, 제발. 너무 많아. 여러분, 분수쇼, 분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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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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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총 60점.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황이팀 나와주세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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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역할. 아주, 역할. 오, 미소?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아, 엄청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아, 정말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아, 아까, 앞에. 오, 이 눈썹 라인을 올라갔다. 아, 진짜 잘한다. 자, 20, 20, 20, 80점에 자, 이제 너희 팀에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파, 마늘, 감자가 있어요 자, 어떤 걸 소확하죠? 하나, 둘, 셋 갈릭! 어, 마늘이요? 갈릭! 하나, 둘, 셋 감자! 오, 감자 감자 좋아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원하는 지금 원했어요 청각 양파가 어떻게 됐는데? 저 양파 진짜 좋아해요 양파 자, 그러면 바로 최연아! 하트! 감자 어마어마하다 와, 너무 넓다 이거, 이거 양파예요? 야, 이거 양파다! 신은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한번 뽑아봐봐 야, 마늘이 어려운 것 같아, 효연아 마늘 한번 확인 좀 해봐봐 어? 야! 정원이 없었으면 결정될 텐데 괜찮아요? 한 두 번 해봤어요 어, 한 번 살짝 뽑아보래 느낌만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이러면 우리 저 자... 우린 시골에서 생활을 많이 해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 잠깐만! 왜왜왜? 이 안에 뭐 있는데? 뭐 있어요? 오빠,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거 꼬리잖아요! 꼬리! 꼬리! 이거 뽑아요? 이거 조심해들어서 그냥 뽑으면 돼요 지영이처럼 뽑으면 돼요 아, 진짜? 오, 쉽네요! 오! 위는 다 지금 말라였습니다 아, 진짜? 양포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릴 때 마늘 안 먹겠다고 막 버리고 그랬는데 와, 되게 자식적인 멘트 지켜봐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그렇지! 어, 그렇지! 하니까 쑥 나오지? 네 오, 그거야, 그거! 저희 아버지가 마늘 진짜 좋아하는데 아버님이 마늘 진짜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가지 않아요? 와, 이거 봐요 우와! 가위바위보 안주친 사람이 아주 맛있게 먹어야 돼요 이긴 사람이 먹어야죠, 몸에 좋은 건데 그래, 이긴 사람 먹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기면 안 좋은 보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 사람이 좋겠다! 와, 싫은 거 봐 오, 예쁘다 감사합니다 밥 먹고 두고 위리 게임, 위리 게임 그래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위리 게임이야? 야, 너 고마워! 고마워! 아, 김현아 오, 맛있어 너무 먹었어 근데 안 매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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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진짜 안 매워! 이걸 사탕이라고 해볼게 그럼요, 그럼요 아삭아삭 연유 맛 진짜 고마워! 연유 맛 먹고 싶다 마시라고!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 밥 말아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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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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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좋아, 예연아 몸에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거 저 지금 충분히 좋아가지고 아, 그렇지 오, 맛있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이게 하나 CF 들어올 수 있어요 속수리야, 속수리야 근데 야, 반 같아 뭐, 반이야? 상쾌해, 상쾌해 응, 상쾌해 여기가 감자반 오, 예 오, 예 진짜 맛있겠다, 감자 감자가 잘생겼어요 그치? 매끈 매끈해요 작은 거 나오면 수지 좀 속상하고 큰 거 나오면 기분 좋은 거 같아, 진짜 오, 오, 오 봐봐 아, 기분 좋아 완전 완전 수지 제일 기분 좋은 거 같아, 지금 수지가 지금 1등이야 제일 큰 거잖아 수지 역시 큰 거랑 좀 인연이 많은 거 같아 빅이랑 뭔가 있어요 오, 크다, 크다, 크다 내 거 크다 어디? 잘생겼다, 그리고 너무 이쁘다 주먹 많아요 아니, 주먹이 좀 더 큰데? 주먹 많아요 계속 파는 파는 나오네, 이게 이거 되게 재밌다 이렇게 하는 건 처음에 막 막 추악하는 거 아, 진짜요? 이거 많이 했는데? 아직 수학은 안 해봤어요 아직 수학은 안 해봤어요 아, 심고? 아, 심고 아, 심고 와, 이거 되게 크다 원래 이렇게 커야 되지 않았지? 이거, 이거 와 근데 나 양파를 내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별명이 양파보라야 그럼 생양파도 막 씹어먹고 생양파도 먹고 지금 먹을 수 있어? 어, 한번 먹어보고 지금 근데 이게 내가 까줄게 그냥 먹어봐 이게 눈 감고 먹으면 사과인데, 원래 오, 깨끗해, 이렇게 봐 그래서 나는 저거 배워먹고 막 이러는데? 어, 그럼 오빠 그러니까 먹는다는 게 아니라 도전! 자기부터 둘이 바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 이거 배워문 그래 근데 이거 쉬워, 이거 코 맞고 눈 감고 먹으면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보통 이렇게 먹고 한다니까요 아, 진짜?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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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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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어떻게 내는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응 맵긴 한데 엄청 까진 하냐 아, 이러고 가려면 뭐하고 있어? 그러게 처음 시작이 누구냐에 중요한 거죠 여기 쌈장 찍어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어 어때요? 아, 이거 뭐 안 보여 뭐예요? 내가 맵긴 맵다고 했잖아 아, 잠깐만 매워요? 네, 내가 맵긴 맵다고 했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해다가 이거 아니, 오빠 달다고 생각해봐요 에? 달다, 좀 달아요 어, 어떻게 매운 걸 달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양파 같은 거 달다니까? 와, 저 진짜 무한 번만요 와, 저 진짜 무한 번만요 괜찮지? 응 괜찮잖아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은데? 에이, 오빠 아, TV보면 사람들이 나만 이상한 사람인 줄 알겠네 어? 되게 사과 같은데? 응 다시 한 번 먹어봐요 오빠가 잘못 먹은 거 아니야? 네, 잘못된 거야 다시 한 번 먹어보면 사과였을 거야 오빠가 맵다고 생각해서 진짜 사과처럼 먹는다 사과 같죠? 이거 이해가 안 나네, 진짜로 아, 이거는 식 재료지 이걸 이렇게 누가 사과처럼 이렇게 먹는다 뭐 이거야? 왜? 아, 더 이상해 막 퍼진다, 막 왜? 아, 더 이상해 왜? 왜 꺼졌어? 못 꺼졌어 이건 쌈장 찍어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 와 어마어마하죠? 진짜 많이 했다 그렇죠 이거 뒤에 거 다 한 거예요? 네 우와, 대박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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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네 이거 한 번 맛 봐봤어? 그럼요 왜 이미 이미 한 번씩 어때, 어때? 사과한테? 달아요 뭘 달아 역시 오빠, 오빠 양파에 단맛이 있죠 단맛이 있지 양말 단맛 있어 준 오빠가 자꾸 없다고 와, 이거는 뭐 이렇게 생겼냐? 단맛 있어 그러면 오빠 양파 한 번 먹어봐요 우리도 양파 먹었거든요 생양파 응, 사과한테 강제 맛있어요 맛있어요 달다, 달다 하면 달다 달아요 달아요, 그렇죠? 달다 달죠? 진짜 달아요? 먹어봐요, 다시 이건 다 할 수도 있어 아니, 뭘 다시 먹어 봐 진짜, 이거 다 달라요, 오빠 맛이 다 달라요, 맛이 진짜 맛있어 아, 이제 이해할 수가 없네 맛이 다 달라 매운 게 있고, 다른 게 있고 잠깐만, 사과라고 생각해 달지 봐봐 달아, 이제 이제 울다 이제 와 참았어 사실 저도 참았어요 사실 저도 참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왔다가 다시 갔어 한 2초도 간 거 같아요 이야, 이게 우와 엄청 매워? 역시 국내사랑 다르다 이게 이게 바로 어 회자마자여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뭐요? 연예인 중에서 효윤이만이 효윤이와 예원이만이 저의 성향 전 얼굴을 알고 있어 효윤이가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효윤이도 그 전에 본 거야, 효윤아? 네, 딱 처음 만났는데 자기 어필을 갑자기 하는 거죠 나 브라이언 선배님 닮지 않았냐면 어 요즘 자기 피할 시대니까 죄송합니다, 브라이언 씨 그래가지고 그때 효윤이가 닮았다고 해주더라고요 또 그랬지, 효윤아? 네, 그렇긴 했는데 이제 그때는 나름 성격도 좀 잠잠하고 남자답고 그랬어요 정말? 근데 브라이언 선배님의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도와했니? 나를? 음 아니, 그럼 성향 전에도 괜찮았다는 거네? 너 도대체 얼마큼 많아? 야, 바로 말해 나 이거 제대로 봐봐 나 본 적이 없잖아 어디가 많이 바뀌었니? 뭘 어디가 바뀌었어? 눈, 코, 입이 다 바뀌었구만 눈, 코, 입이 다 바뀌었구만 그리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 까부기 이랬어, 어땠어 소감이 근데 그게 비호감이 아니라서 되게 재밌게 봤어? 재밌었어 너네도 재밌게 봤니? 제일 중요한 건 멤버들이 되게 좋아해 소녀시대가? 응 왜 이래? 소녀시대가 강의를 해? 네 거기 누가 돼? 토닝 할 때 써니 웃으면서 불렀어? 오! 써니 원래 그렇게 크게 잘 안 웃어요 진짜로? 네 아유, 좋습니다 자, 우리 세 분 야, 효연아 말을 다 안다는 거야, 지금? 그럼 아, 광희 모르면서 근데 너를 이렇게 알고 있지 효연이를 모른 척하는 광희 야 아! 네 소녀시대 자, 걸스 게네레이션 여러분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저한테는 티도 안 내시고 그렇게 지나가시길래 저를 모르시는 줄 알았죠 얘들아, 티 좀 내줄래 나중에 뵈에 인사 한번 드릴게요 효연이랑 한번 찾아갈게요 효연이가 친해요 진짜 가식적이다 오늘 아주 천국만마라 얻은 기분이에요 그래요 아유 어? 김효연 아유 나 온크라트라 사먹었어 아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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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은 풍년인데, 지금? 하... 더우니까 무서운 얘기하자 그럴까? 우리는 저희 앞의 회사에 귀신이 한 명 있어요 진짜? 그 유명한... 꼬마 남자애 꼬마인데? 꼬마인데? 귀신을 저는 믿지는 않았지만 네, 네, 네 근데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애라고 인상 차이가 비슷한 거지? 인상 차이가 비슷한 거지? 옥박자들 옛날에 이제 전에 계셨던 뭐 임정희 누나나 별 누나나 옛날 JYP에 노후룩들도 보셨던 노후룩들도 보셨던 그 애가 아직도 있대요? 티아노도 밑에 숨어있고는 없어서 우리 SM은 멜빵바지에 있는 남자인데 진짜? 옛날에 우리 공연장에서 양세영이랑 나랑 김제우 잘된 사람들만 본 귀신이 있어 그 암전이 됐는데 아무도 안 됐네? 암전이 됐는데 암전이 됐는데 암전이 됐는데 이거 봐 짠 듯 다 안 들었어 세 명 정도 암전이 됐는데 아니, 암전이 됐는데 나도 또 있었어 저 되게 멀티 잘 돼요 도로를 이렇게 딱 꼈어 또 한 잊잖아 아니, 회식 자리냐? 회식 때 꼭 노래 시켜놓고서 노래하려고 안 들어 아니야, 언니 귀는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암전이 딱 되면 개그 공연은 암전이 딱 되고 불이 딱 켜져 네 안 해 나 얘기 안 할 거야 왜? 둘이 다 꺼져서 둘이 딱 켜져까지 들었어 둘이 다 꺼져서 야, 옛날에 개그 공통도 아니고 씨 안 해, 안 해 너무 궁금해서 안 줘야 되는데 이걸로 공개하면 돼 안 줘야 되는데 안 줘야 되는데 안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돼 너가 귀신이야 내가 귀신이야 안 줘야 돼 진짜 힘들잖아 이거는 9명인 멤버들만 알 수 있어 야, 너랑 할 말이 많다 행사 갔을 때 의상 정하는 것 같아 누구는 이 의상이 싫어 그래, 맞아, 그런 게 있어 이거 꼭 말 많아 그러면은? 맞아, 옷이 이쁜 게 있고 안 이쁜 게 있어 짱인데? 몰래 스타일리스트 가서 괜히 뭐라고 하는 거야 바꾸라고 맞아, 정말 바깥집이 하고 봐 와, 너무 똑같아 똑같아? 너무 큰 옷이 입기 싫어 맞아, 나는 너무 입기 싫어 디자인 다 틀리니까 너가 그런 애였구나 내가 다 틀리기 싫어 내가 다 틀리기 싫어 근데 왜 이쁜 게 있고 안 이쁜 게 있단 말이야 4명은 별 차이가 없어 9명은 막 막 파란 쪽 없고 이게 이런 거잖아 파란 쪽 없고 뭐 파란 쪽 없고 뭐 이런 거잖아 장갑이 이쁘고 막 붙이고 신발 정말 사소한 건데 아, 누구는 긴팔이고 누구는 반팔이고 누구 배꼽 튀고 이런 거잖아 약간 나는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자라는 내가 싫어도 약간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너같이 뒤에 가서 스타일리스트 언니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스타일리스트한테 얘기하라고 어, 이런 멤버 있지 딱 불러내네 나를 근데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지 어? 동준이 딱 불러내 당당하게 불러내고 앞에서 얘기해 딱 그냥 이거 입고 싶다 얘기하라고 왜냐면 나 울지 또인데 그렇게 혼자 다루라 파대한다니까 막 유별난 거 같다 그거를 활짝 어떻게 했나 몰라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봐봐 이게 말 못할 되게 소심한 거야 니네가 9명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9명 한 거 아니야 저기야 너무 시끄럽거든요 우리 우리 탓해 둘이 다 들려요? 미안해 야 진짜 9명은 진짜 말 못할 그거야 아우 진짜 기가 막힌다 어서 말하면 소심해 보일까 봐 말 못할까 그래 둘이 따로 만나 근데 지금 반대 입장이라서 좀 약간 나아 그치 좀만 더 얘기하면 지회받고 싶어 아우 보리 그럼 이걸로 양파 씩 붙이자 그래요 난 약간 그 더위를 먹어서 쓰러지는 거였어요 너만 일해 오케이 레디 아이션 찍자 아유 아 여보 아 여보 여보 아 여보 아 여보 남자는 이렇게 허해서 쓰겠어 어디? 아유 자 양파 먹어봐 이게 뭐야 기훈이한테 펄펄 날 거야 아 좀 먹어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양파가 이렇게 딱딱해요 드셔야 돼요 딱 먹어야 돼 사과처럼 이렇게 먹어야 돼 아 놀 아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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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보 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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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허해도 어디 쓰겠어 자 양파 한번 먹어봐요 기훈이한테 퀄이 날 거야 아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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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저 6시 이후에 먹어서는 안 돼 다이어트 할 거면 탄수화물이라? 탄수화물이라서 탄수화물을 딱 6시까지만 드시면 돼요 6시 이후에 뭘 먹어서 안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 그건 아니야 정말 배고플 때 만약에 2시에 잔다 어 2시에 자면은 12시까지 먹을 수 있는데 내 얘기 또 안 들어 아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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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요 우리 아주 젊어요 어리고 뭐야 수지 갑자기 애교를 계란 3개는 무조건 흰자로 계란 하나는 그냥 통으로 밥이 4개를 먹으면 닭가슴살 한 덩어리에 한 100g에 똑같은 단백질 양이야 다 했다 다 했다 여기 하나 했다 애교랑 저거 애교랑 저거 꼬마당대 고생했어 다들 아이샤 아이샤 돌이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샤 와 이거 무거운데? 아이고 남자여기 들고도 무거운데? 자 드디어 여러분의 장물들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린 오늘 수확한 장물들로만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게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리 대결 프로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요리 셰프가 나와서 미각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음식을 딱 먹으면 이 안에 어떤 재료가 있으면 어떤 조미료가 들어갔으면 다 맞춰요. 그럼요. 이게 셰프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요리로 미각을 테스트하나요? 바로 만두입니다. 만두. 그리고 수식까지 재료가 있죠. 20가지 재료가 있는데요. 중간에 없는 재료를 얘기했으면 스톱됩니다. 그래서 다음 팀으로 넘어가요. 먼저 감자팀부터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팀! 다음 팀은 들어가 주세요. 화이팅! 효연이! 들어가! 네! 너무 정말로 들어가! 귀여워! 자 일단은 만두 하나씩 합쳐주세요. 당연한 것부터 천천히 순서대로 가는 게 좋겠죠? 치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모르는데. 자 치식 갑니다. 치식 같이 먹어요? 본인들이 식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맛을 느껴보세요. 자 충분히 느끼셨나요? 느꼈나요? 이제 수정해서 갑니다. 당면이요. 당면! 당면! 있어요 있어요. 당면 있어요. 당근. 당근은? 있습니다. 당근 있어요. 부추. 있습니다. 두부? 있습니다. 돼지고기. 꼭 그렇게 되게 첨삭하게 돼지고기. 돼지고기. 정답입니다. 정답! 분내선 돼지고기. 이준규 씨. 소금. 있습니다. 수지는 그냥 맛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간장. 간장? 간장 찍어먹으면... 근데 양념할 적 없는 거 당연하죠. 이렇게 해서 정답입니다. 정답! 간장! 간장! 자 이제 좀 어렵죠 조건? 이제 술술 거의 없어졌어요. 고추? 네? 네? 고추? 흰고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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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어요 고추는.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예요? 이렇게 되면은 조건찤은 소금, 간장, 돼지고기, 두부, 당면, 부추, 당근까지 획득! 감사합니다. 고추야 못 맞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저는 다 해부를 했거든요. 수지도 해부를 좀 했는데 거의 한 입에 다 먹었어요. 배고팠나 봐. 다 먹었어요. 다음 주에서는 한 입은 먹게. 한 입은 먹게. 진짜죠? 진짜요? 계약해, 계약해. 그럼 이거 청구해놓고 가야겠다. 네. 어떻게 됐어? 결과 좋아요? 결과 좋아요, 이 팀. 결과 좋아요. 요는요. 한 입에 넣어야 됩니다. 한 입에 넣어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본인이 요리사다 생각하고 그렇죠. 뭐가 들어있는지 느껴야 돼요. 그냥 맛있다면 안 돼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물은 있는데요. 물을 먹게 되면 재료들도 같이. 같이 넘어가죠. 알아서. 지금. 무슨 시에 벌써 포기하나요? 지영이 말라요. 지영이 말라요. 지영이 말라요. 저는. 진짜 재료 이름을 몰라요. 공방했네. 아이고야. 자, 기본적인 거 먼저 가면 돼요. 기본부터 가면 돼요.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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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직 아닙니다. 시작으로 가세요. 준희부터 가죠, 준희부터. 준희 지금 다 먹었거든요. 이거 그냥 그거 아니에요? 냉동만두? 아닙니다. 저희가 무대를 해서 특별히 제작된 만두예요. 자, 그러면 이 냉동만두면 이 안에 들어간 재료가 뭐가 돼요? 자, 하나, 둘, 셋. 첫 번째. 그거 먼지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몰라요. 먼지같이 생긴 거야? 먼지같이 생긴 거야? 그게 뭐야, 도대체. 이게 동굴 계획이면 탈락이에요. 아, 맞다, 맞다. 말할게요, 말할게요, 말할게요. 자, 뭐예요? 시금치. 시금치.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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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이에요, 탈락. 탈락이에요, 탈락. 자, 재료. 다행습니다. 아, 이러면 다행이다. 아, 이러면 다행이다. 아, 이러면 다행이다. 양파 즙을 내서 뒤집을 내서. 그러면 개인기 하나 하면. 개인기 하나 하면. 개인기 하나 하면. 이상하면 탈락이에요, 이상하면. 아, 내가 하라고요? 네. 네가 틀렸으니까요. 네. 네, 네. 무용발전에 보여줄까? 무용발전에 보여줄까? 무용발전에 보여줄까? 무용발전에 보여줄까? 어, 좋아. 발을 귀에 붙인다. 3, 2, 1. 안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어. 야, 야, 야. 안 붙였어. 이만큼 떨어졌어. 이만큼 떨어졌어. 나도 하겠다. 와, 진짜 나 개인기 어려워. 송대모사, 모창 뭐 이런 거 없어요. 모창 있잖아, 모창. 모창 저 박정현 씨. 남잖아? 있어. 나온다니까. 응. 아, 근데? 네. 긴장했다, 긴장했다. 할 수 있어. 계속 나를! 아아!!!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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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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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잠깐만요. 미치겠다, 진짜. 이거 하면 인정할게요. 시키는 거 할게요. 계속 나를 고기까지 하시면서 고기 하면서 발차기 하면 인정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엔 귀 여기 붙여주시고. 계속 나를! 발차기, 발차기, 발차기. 어, 붙였다,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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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좋습니다. 보라고서 갑니다. 자, 보라. 자, 보라. 당근. 있어, 당근. 당면. 비슷한 거였는데. 쫄면, 정답. 있습니다. 쫄면, 정답. 있습니다. 아, 바로 정답. 아, 바로 정답. 진짜 정말. 자, 이준. 이준. 돼지고기. 국내산이에요, 수입산. 국내산 수입산. 아, 그런 게 너무 어려워요. 수입산. 자, 저희 냉동은 다 수입이에요. 냉동이에요, 그냥. 국내산. 국내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진짜. 자, 두부. 고기가. 정답. 네, 좋아요. 보라, 파프리카? 정답.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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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하다 할 때 추. 있습니다. 됐어. 자, 이제 통과했어. 자, 보라. 자, 이제 막히죠. 이제 막힐 차례. 마의 여섯 개입니다. 이제 2주의 한 번에. 간장. 간장 맛이네. 간장.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아, 있어요, 이런. 이준. 간장. 간장. 아니, 이준 뭐야. 개장소개야. 누가 그러잖아. 정말 민폐 이준. 솔직히 없는 거니까 얘기해. 이준가 보라한테 힌트를 줬어요. 무기라고. 맞다. 누가? 누가 누가? 어, 지금. 아니요. 아니요. 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럼 정답인데? 하나, 둘.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야. 정답이에요.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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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초. 한 글자가 있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까 한 글자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래, 미안해. 아, 잠깐만. 아, 그래. 형제. 지금 재료는? 1등. 1위예요. 아, 역시 우리. 좋습니다. 잠시 후에. 역시 우리 팀. 오빠는 팀이 달라진 거예요. 알려주기 없어. 쳐다보고 막 이런 내용을 하면 안 돼. 바로 탈락이에요. 정상당당해야죠. 제가 편법의 천재. 불길해요. 효연이가 제가 얘기하는 거. 이 얘기를 하면 항상 편법이 있어요. 맞아. 안에 또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믿어줍시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입. 네, 한 입에 나와요. 우리? 네, 한 입에 나와요. 한 입에 나와요. 한 입에 나와요. 한 입에 나와요. 아, 왜 그런 거예요? 아, 왜 그런 거예요?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 아, 진짜. 더 멋있겠네. 진짜. L차단. 우리 약간 같이 찍을 수 있도록. 아, 지금. 아, 아직? 대신 어떻게 할 거 같다고? 아직. 아,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하지 마요. 말씀해 주세요. 뭐가 들어갔나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정답. 정답. 돼지고기. 바로 광인 갑니다. 광인. 파. 파? 응.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머, 잠깐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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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자, 그럼. 돼지고기. 마늘. 돼지고기. 마늘. 돼지고기. 마늘. 돼지고기. 마늘. 돼지고기. 그리고 말이죠. 팀끼리 먹을 거니까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요. 우리 청춘불페 스태프분들이 맛을 보고 투표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아, 긴급 제한인데요. 우리 광인 씨 같은 경우는 네. 정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받아 들어가는 거 인정합니다. 받아 들어가는 거. 잡살로 잡는 거 인정해요. 산을 잡는 거 인정해요. 어떻게든 재료를 구하시는 거는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랩킹 받아도. 인정. 네,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 만들러. 출발. 뭘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뭔가 오합지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감자만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감자전 하나랑 그 다음에 있는 재료를 몽땅 다 집어넣고 볶는 거죠. 돼지고기, 감자조림.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몇 가지 있어. 뭐? 양파랑 설탕. 근데 이 재료들이 아까 우리가 만두를 먹었잖아. 만두 속에 있는 재료니까 뭐. 만두 만듭시다. 만두 피더. 이걸로. 이걸로 뭔가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 안에 넣던 거 아니면 이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 모양대로 잘라서 위에 얹는 거야, 이렇게 속을. 그것도 괜찮게. 먹기 편하게. 요리하고, 요리하고 다녀요? 그렇지, 그렇지. 광어 오빠처럼. 오늘 사라지. I know. 알아? 돼지고기, 마늘, 쌈조림. 쌈, 쌈. 쌈 있어? 어디야? 널린 게 쌈 아니야, 이거? 아니요. 아, 맞아. 우리, 우리 그 상추 저거 실시받잖아. 상추 지금 나 있을걸? 야! 그렇지? 진짜 제일 기본적인 게 원래 고기에다가 쌈 싸먹는 게 진짜 제일 맛있잖아. 쌈장은 어떻게 얻으면 돼. 야, 내가 조금만 더 잘 맞췄어, 너 그치? 어, 맞아. 너 때문이. 맞아, 그거 먹을 줄 알지. 애들은 상추가 있는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 당연하지. 야, 절대 상추라는 말도 꺼내지 마. 알았어. 오빠, 마늘 잘 까고 있어. 그래. 수지 씨, 수지 씨 오신다, 수지 씨. 수지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했다. 뭐 하.. 뭐 하세요? 저 마늘 까요. 마늘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까드릴게요. 네. 열심히 까세요, 화이팅. 어, 다들 분주하게 왜 그러는데? 준 님은 막 한 앞에서 장난 아닌데요? 우리 애들 올 생각도 안 하고. 상윤이 형 외환이가 제일 화당인 것 같은데, 애 중에서. 그쵸? 여기 아무것도 없네?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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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간장... 원 진짜. 뭐야, 뭐야. 뭐야. 간장? 야, 우리가 간장을 먹어봤으면 뭐했겠어? 그렇지? 왜 우릴 도둑으로 몰아? 진짜 기분 나빠. 어? 세기가 꼭 간장처럼 생각해가지고. 아유, 저게마저. 전혀 이상해. 전혀 이상해. 기분 나빠. 그렇지? 연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하여, 연기 잘했어. 좋았어. 하당아, 까당아 먹을 것 좀 있니? 계란 좀 나눠. 야, 계란! 신뢰 좀 할게요. 너 절대 쫓지 않아. 들고 바로 튀어나와야 돼. 아, 빨리! 빨리! 무서워. 빨리 나와. 공격할 것 같아. 빨리 빨리. 여기 강자가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야, 알감자다. 완전 대박이야.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먹을 때는. 그리고 큰 거. 혜연아, 밑에 거 큰 것들만 따. 그러니까 내가 또 여기를 알아, 여기가. 스태프분들이 먹을 거 이렇게 숨겨두는 장소거든? 야, 대박! 스태프님. 어, 예훈이 좋아하시는 분이다. 맞죠? 반갑습니다. 열심히 저희를 주에서 도와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희가 할 요리에는 청양치가 필요해요. 아, 이거 드리면 원래 안 되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교환, 교환. 교환이요? 네. 저희가 조금만 할 것 같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어, 안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얘랑 살면 잘 산다니까요? 가만히 있어. 웃으면. 안녕. 어, 지영아. 네, 언니. 너 무슨 조지? 저희요? 양파. 양파. 양파? 아, 양파야. 아, 양파구나. 아, 진짜. 이렇게 세게도 이게. 깎으면 돼요, 깎으면 돼. 아, 깎으면 돼구나. 아, 이 오빠 이상해요. 이상한 오빠가. 얘들아, 그래서 양파 줄 거야, 안 줄 거야? 소환하자, 감자랑. 아, 왜 그래? 왜 그래? 와, 왜 그래?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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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아니, 우리 양파 많으니까, 양파 많으니까. 앞으로 진짜 뼛속까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요리야, 양파. 형, 추워 대박 날 거예요. 아, 진짜 드러냈어요. 땀이 나. 아, 뿌듯하네. 그래, 우리 어떻게 맞으니까. 맞다, 맞다. 그리고 우리 뭐 해? 진짜 깎아 놓지 않을까요? 그걸로 그냥 깎아? 아, 써니 없으니까 아무도 이렇게. 써니 언니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이걸로 뭐 부질 거 없잖아요, 그쵸? 엄마! 써니 엄마! 네, 네, 네. 없으니까 너 아무것도 못하겠다. 감자 껍질 벗겨놔, 당근도 껍질 까놔. 네. 당근? 당근? 응, 당근도. 이런 거라도 하고 있어야지. 봐라. 반대로 하는 건가? 근데 좀 속도가 느려. 아, 진짜? 근데 껍질 안 까고 그렇게 하는 거야? 껍질 까고 해? 그걸로 껍질 까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가는 거고. 이거 있잖아, 수지야. 그러다 씻고 와. 네, 엄마. 눈 씻고 와? 눈만봐, 눈만봐. 눈만봐, 눈만봐. 제발 즙으로 만들지 말고. 채를 썰어주세요. 맞죠? 잠깐만, 잠깐만. 오빠! 오빠! 여기 잡고 해야 돼요.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아, 맞다. 이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 손잡이가 있는 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요, 손. 오케이, 오케이. 네. 괜찮은 거 맞죠? 네. 진짜 잘하고 있어요. 괜찮죠? 야! 야! 어, 그건 너무 크다. 나 뭐, 뭐 할까? 아, 나 어떡하지? 잠깐만. 나 이런 거 봐. 요리형 비룡처럼. 막 따라가. 하고 싶다고? 응. 해볼래요? 칼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갑니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와, 나 이거 잘하는데? 잘한다. 와, 나 이거 재밌는데, 요리가? 부츠 어디 갔어, 언니? 부츠? 부츠! 야! 이 소리를 보다가. 왜? 나 진짜 잠깐. 깜짝아! 눈 안에 줄 알았어, 눈 안에. 최선 다 해주세요. 잘라야 되나요, 이거로? 그냥 앞으로 하셔도 되는데. 잘라서 볼까? 이게 잘려? 잘리지, 언니. 생고기가 잘려? 이거 봐, 잘려. 저 조금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진짠, 나 진짜 해. 이 시면 다 안 돼, 오빠는. 시키면 다른데 없으면 되겠지? 내 몸짓이 너무 잔인하지 않아 언니? 이건 괜찮지 우리 밑에 다 자르지 않나? 리액션이 배울면서 시작! 진짜? 어떻게 이랬어?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어? 몰라요! 왜? 진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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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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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치겠다 진짜 왜요? 어떻게 해사를 어떻게 쳐요? 내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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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진짜 울어 나 고기 고기 미치겠다 감사해요 이준 씨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래요? 진짜 연기자네 왜 울어? 작가님이 시키죠 네 감사합니다 얇게 못 자르겠어 네가 한 것처럼 왜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그래 오빠 당면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오빠가 해보실 늦는 건 상관없는데 오빠 어떻게 해? 죄송한데 네 나보다 이준 오열이래 멋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어머 멋있다 진짜 내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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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하지 마 야! 야! 내고기 당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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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지? 내가 미안해 와 와 와 대박 왔어요 엄마 우와 와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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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새로 오는 작가님들인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음신이라고요 저렇게 뭐야 이거는 위기탈출 넘버원에 나오는 거거든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거 다 됐지? 부침기까지 다 된 거 같아 그럼 이거 이렇게 코도 꽂아 놓으면 전기세 계속 나가니까 그치 꺼볼게 언니 언니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위기탈출 넘버원에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네 정말이죠? 정말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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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전을 만드는데 저희가 탈탐? 네 시간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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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아세요? 알지 맨날 텔레비에 보는데 죄송합니다 저건 저건 와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와 저희 접시 갖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지발같이 생겼더니 이쁘게 생겼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맛있게 만들어 먹어 네 감사합니다 네 준아 준아 오빠 어떻게 후추 좀 뿌려줘 후추요? 시키는 거 다 하기 시키는 거 다 우리 거 두 분이서 닭싸음 하기 이기면 이기면 진이 오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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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은 무릎 너무 높게 올려서 이기 나가게 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유연하니까 파이팅 오빠 이겨 알았어 파이팅 시작 종이 오빠 벌써 힘들어 아 아니 웬만한 여자들이 저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지워졌어 화장 지워졌어? 지워졌어? 왜 이렇게 화장에 집착해 아 진짜 이상해 애는 착해 이제 오지 마요 엄청 많이 노래 이러면 안 돼 너가 하면 안 돼 빨리 빨리 야 받아왔어 뭐 받았어? 내가 간장하고 후추하고 했어 마늘 다 빻는데 마늘 다 빻어 마늘 다 빻어 양념이 돼야 돼 고기 양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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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면 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무슨 양념인데 이걸 간장에다 빻들어 왔어? 야 마늘 이거 마늘 다진 거 넣는다며 우선 일단 구워야 해 굽는 게 우선이야 이쪽 면으로 구정된 거 아니지 오 맛있겠다 양념을 나면 미리 넣어야 될 거 같은데 양념을 배야 되잖아 두 큰술 그만 간장 간장은 너무 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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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예은아 여기 안 뱉어 야 이거 봐 이제 좀 익었어요 구추덕 국면도? 아 색깔 한 번 조금 이따 지금부터 바로 뿌려 외모 Cube 2회 2회 라면숲 했나? 결국에 나뉘어. 9월에 캔 감자 조리고 부쳤어 맛있어 맛있어 한 번 먹어봐 감자 마늘 양파를 이용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첫 번째 인정인 네, 저희는요. 약간 이렇게 고기와 함께 뽑혔어요. 파프리카와 사랑의 빠지다. 파프리카와 사랑의 빠지다. 저희는 감자의 모습과 굉장히 손이 많이 갔고요. 우리 조건 씨가 들고 있는 거는 진짜 우리 식당에서 찐닭 주세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찐닭이 완전 좋아요. 가장 겉모습은 좋아요. 겉모습은 지금 현재 1등이고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마늘을 품은 돼지 산맞으로 맛 품 돼 둘 셋 네 네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돼지고기를 약간 간장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가지고 한 시간 정도 이래서 안 돼 저희가 미리 간장을 숙성 시켜놨어요. 그쵸? 숙성 탈락 그리고 이제 감자를 얇게 썰어가지고 마치 튀긴 것처럼 구웠어요 근데 자 이제 맛을 먹어보고 맛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완성된 음식을 해야 우리 스텝 여러분들이 아이고 오늘 진짜 날이 날이네요. 스텝분들이 맛을 보고 투표를 해주셔가지고요.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팀에게는 최윤성의 사이 경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왜 맛있지? 너무 조금만 하는 거 아니야? 맛있어. 자, 1등 발표하죠. 전 딱 알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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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네? 반전인데요? 네가 반전인가봐. 말도 안 돼. 아,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자, 1위 발표하겠습니다. 1위! 1위는 바로 반전의 반전. 19표를 받은 조건 씨. 1위는 바로 조건 씨의 감수의 모든 것. 19표를 획득했어요. 2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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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지 마세요. 자, 들어주세요. 하나씩 빼죠. 광희 씨 팀. 네. 따로 터주세요. 하나. 여섯. 도대체 몇 명이 몇 명? 여섯. 왜 이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있어요 있어요. 뭐야. 시작. 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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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하나로. 뭐야. 광희. 삼겹살 하나로. 마늘 하나로. 삼겹살과 마늘 하나로. 2등. 2등. 잘한다. 재우가 많았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재우가 많았던 게 약간 패 원인이었다. 재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재영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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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봉할까요? 오늘의 1위 업. 재영 씨. 신규 씨. 주인. 다행히. 주인. 우와 잘한다. 너무 힘들었을 때 우리 함께 덮고 왔겠잖아요. 정말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 훨씬 시즌 1보다 편하고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오늘. 아 진짜? 네. 또 나오고 싶어요? 너무 재미있었고. 아니 또 나오고 싶네요. 너무 재미있었다 오늘. 아, 아프지. 아니, 제거 같다니까 왜 자꾸 말 거라. 아니, 엔진이 기회잖아요. 아, 나 정말. 네, 그 2AM으로 나왔을 때는 너무 추웠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일단 1등에서 너무 기분 좋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초반 스파트만 강혜 골 후반에는 역시 E&D는 힘들어요. 야외 농담은? 그게 안 좋겠어요. 저는 강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와줘서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즐거움을. 강경 씨랑 배수지 씨랑 우리 선희 씨. 우리 선희 씨. 선희! 친해지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우리 G6. 너무너무 좋아요. 아, 진짜? 수고하신 거 알겠어? 네, 네. 누구? 블랑이 좋아? 안사람 앞때봐요, 모생이들이. 블랑이 좋아. 진짜? 안사람이 좋아. 제가 누가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진짜. 아, 진짜 윤서로야? 앞에, 앞에 잡초들이 있어요. 그리고 헬기가 있잖아요. 조금 아쉬운 얘기입니다. 우리 선희 양이. 우리 청춘뷔페 1, 2, 대들보. 네. 선희 양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사실. 네. 아이고. 아이고. 음, 순규 씨. 아, 시즌 1 때부터 이렇게 함께했던 청춘뷔페가 저한테 너무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는 좀 함께, 여기서 촬영은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니터하면서 조언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여전히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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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영이 또 같이. 왜 그래? 아니, 따라지기 싫어해. 왜 그래? 언니는 고맙겠다. 주영이 마음도 너무. 연기할라. 아, 연기. 공부를 안 하면 안 막혀. 언니가 기다려. 내가 불면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너가 계속 감정을 잡고 있는 거야. 어? 뭐라고 그랬어? 안 흘려고. 나는 제대로 되면 안 흘려고. 언니가 많이 친해지지도 못했는데 언니가 이제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계속 같이 하고 싶은데. 아이고. 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사적인 일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아니, 그럼요. 밖에서 만나. 로데오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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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조금 써니언니랑 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알아가는 것 같고 이런데. 좀 아쉬워요. 친구처럼 많이 챙겨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아쉽고 그런데 인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더 잘되고 제가 청춘불패가 첫 예능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긴장하고 했는데 써니 덕분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적응하고 어려움 하나 없이 정말 재밌게 촬영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써니를 매주 게스트를 부르면 어떨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G6 친구들이 우리 써니에게 선물을 또 준비를 했어요. 네. 우와. 우와. 이뻐라. 우와. 앞으로 밖에서도 자주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춘불패 열심히 모니터에서 더 독한 조언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은. 하나 둘 셋. 정신음 gee 화이팅!!! 섬진 화이팅! 가방 1. 인소니 선배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사랑해 널 이 느낌이대로 연장 놔두셔 놔 수고 수고 힘들게, 힘들게 담근 김장 김씨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 시작! 써니 아주머니 많이 드세요 신발 위에 앉아 엄마! 비키니 비키니 비키니야 아이고 쑥스러웠구만 정말 나 그때처럼 비키니 여러분, 더우시죠? 시원한 휴가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청춘 민박을 오픈합니다 G6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여름특집! 초춘 골팩! 청춘 민박으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